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예설의 노유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였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였는데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설명드리겠습니다. 17일 새벽 3시 해면 기압 예상도입니다. 주황색 표시가 있는 부분에 한반도가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뭉쳐있는 부분에 강수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상되는 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지만 강수는 16일 밤을 시작으로 소쪽에서부터 먼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는 밤과 새벽 사이에 점차 확대돼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두 개의 다른 메커니즘으로 생성된 구름 때문인데요. 모식도 보시겠습니다. 1번은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남아하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와 만나서 구름이 생기는 것을 나타내고 2번은 남쪽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와서 수증기를 머금은 남서풍이 한반도로 유입되어서 구름이 생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1번 원인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2번 원인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다른 원인으로 비가 내리다가 이것이 한대에 합쳐지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다시 앞에 봤던 예상장을 보시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압선인데요. 한반도 위로 선의 간격이 세로로 조밀하게 붙어있는 것 보이시죠? 기압이 다닥다닥 붙어서 변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런 것을 기압 경도력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압 경도력이 높을 때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데요. 유선풍속 예상장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람은 더욱 세져서 18일에는 전해상에 영향을 주고 강한 바람 때문에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어서 해상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해설에선 전국에 내리는 비가 서로 다른 원인으로 내린다는 것을 짚어봤는데요. 이번 비는 5에서 10mm 정도로 아주 많은 양의 비는 아니겠지만 이 비가 지나가면 조금 쌀쌀해지겠다 느끼실 수 있으니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